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싹 사라지는 주스 만들어 먹는 법입니다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이제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대체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내 암이 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마 그 생각을 조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일단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주스를 마셔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슨요법에서는 하루 2에서 3리터의 주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식 식사요법에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주스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양이지만 대체 어떤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생으로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먹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양을 먹기가 쉽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갓 짜낸 주스는요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에 든 비타민이나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은 많이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야채, 생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때때로 주스를 마시는 환자들 중에 설사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즉 설사를 안 하게 되거나 체중 감소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내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나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 그러면 주치의와 함께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몸이 냉한 체질의 경우 손발이 차갑다거나 몸이 차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넣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야채나 과일을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놓았다가 사용해도 좋고요 그래도 만약에 거북하다 이러면 절반 정도는 주스를 만들어 드시되 절반은 숲으로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환자가 아니다 나는 암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1.5리터나 2리터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더라도 하루 600ml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주스로 대신해도 좋고요 1회 300ml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거나 혹은 처음에 반짝 먹고 뒤에 가서 먹지 않으면은 효과를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몸에 좋은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방에는 하루 600ml 치료에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는 거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합니다 어떤 분은 1.5리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많은 양을 먹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ml, 200ml 이렇게 양을 쪼개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해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병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을 고릅니다 유채과, 미나리과, 가짓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스 마시기를 하려면 좋아하는 야채과일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스를 좀 먹어야겠다 이럴 때 이 책에서 이런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고르고 저 책에서 저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저걸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주스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갈지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무농약과 유기농 재배 식품이 제철 야채와 제철 과일 중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스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채도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부추 이런 채소들은 그렇게 주스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맛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이게 먹기가 불편하다 이러면 꿀이라든지 요크루트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주스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암을 앓고 있는데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야채 채소 과일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뒤에서 다양한 이제 그 채소 야채 뭐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을 만한 그 채소와 그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혹은 다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심지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맛이 있는지까지 제가 뒤에 추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양배추, 말린 자두, 사과, 당근,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소송채, 꿀, 요구르트, 블루베리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때려잡는 게 좀 목표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채소와 과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데요 양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그 채소과일 주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끝에 말씀드렸던 항암에 좋은 채소과일들을 넣으셔서 같이 만드시면은 그게 최고의 이제 채소과일 주스입니다 다른 뭐 특정한 뭐 어떤 성분을 넣은 어떤 채소와 과일 넣은 이런 주스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오래 마실 수 있는 채소과일 주스가 제일 좋은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주스 여러분만의 항암 주스 만드셔서 매일매일 드시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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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